큰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르고 또 팀과 함께 같이 좋은 성적으로 힘들게 보답하는 게 제세의 소망입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작년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게 소망입니다. 시합 많이 뛰어가지고요.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. 화이팅! 저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새로운 팀이라는 걸 잘 적용해서 팀에 도움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팀 선수들도 이탈 없이 모두가 무사히 한 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제가 포인트를 9개거든요. 공격 포인트를. 짠! 두 자리 못 취한 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올해는 꼭 10개 이상으로 공격 포인트를 달성 중. 팀이 좀 보호템이 됐었고 제가 이루는 소망을 잃었으면 이루고 싶습니다. 10경기 실전하는 게 가장 하고 싶죠. 데뷔전에서 데뷔골 오는 게 다가 수급에 소화합니다.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소화입니다. 저희 학년에는 부상을 다했었는데 올해는 부상으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꼭 올해는 저희 팀 A실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렇게 손을 왜 그러지?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 esempio